저기 저 끝에 있는 벙커 끝에 보고 우측 끝에 보고 그냥 레이업하는 식으로 할까? 아 그냥 길게 치라고? 7번 쳐도 될 것 같아 탄도 나올 것 같아 7번? 지금 욕심내죠 지금 나무 왼쪽에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? 욕심내고 있어요 벙커는 벙커를 부른다 벙트더벙 좀만 더 왼쪽 봐 지금 저 나무를 롱화인을 치르면 나무 왼쪽으로 쳐야 돼요 저거 넘길 수 있나요? 너무 섰어요 너무 높은데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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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러지? 나이스! 근데 방향이 또 벙커예요 지금? 그렇죠?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벙커야? 벙투더벙? 벙커는 벙커를 부른다 벙투더벙투더벙 벙커 전인가 벙커인 것 같은데? 두 분은 왜 여기가 계시는 거죠? 아니요 간만에 좀 기뻐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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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방송하는 데 옆에서 아저씨들이 확실히 젊은 세대들이 힘도 있고 예 도전정신 네 젊은 세대들이 힘도 있고 예 젊은 세대들이 힘도 있고 옆에 있는데 우리 매가리가 없나 우리는? 우리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얘기는 좀 그랬네 같은 중계라고 했지만 나의 얘기는 한번 붙어봅시다 이런 말이야 우리 뭐 이거 골프트 죽습니까? 네? 지금 김준호 선수가 투혼을 하면 버디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거 뭐 자주하면 자식아 핀을 바로 봐 오른쪽 보면 또 멀어져 지금 거의 탁자 넣으면서 조종을 하고 있죠 오늘 지게 된다면 개망신이죠 아주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저잡고 굿샷 아이고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저잡고 나이스 역시 오른쪽으로 오른쪽 흘러와서 약간 프렌지 쪽에 예 오 안 맞네 굿샷 엣지 핀으로 봤어야 되는데 네 됐어요 아 아 아 아 너네 어디 벙커야?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? 너네 인상 좀 써 한 방에 나오면 되죠 속마음을 드러내 벙커에 들어도 이렇게 해말라요 벙커에 안 빠졌어요 벙커 전이네요 벙커 안 갔어? 벙커 전입니다 벙커 안 갔어? 벙커 안 갔어? 벙커 안 갔잖아 어디 있어? 여기 있잖아 우와 나이스 이종 씨 선수 엄청난 실력을 가진 선수 같아요 벙커 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안 갔다고? 야 왜 우는 우리만 다 피해갈까? 뱉커가